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속물적이며 지극히 현실적이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분명 아니다. 하지만 누구나 돈이 많았으면 하고 돈이 많은 사람조차 더 많은 돈을 얻으려는 것을 보면 돈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부와 가난을 모두 경험한 입장에서 보면 돈이 상당 부분 행복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행복을 살 수 없을 뿐이지 대부분의 행복을 살 수 있다. 사람은 그 대부분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기에 돈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고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에 대해선 나중에 해결하리라 기대하며 우선 돈부터 벌려고 한다.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 다 맞다. 나는 부자이면서 불행한 사람도 만나봤고 가난하면서 행복한 사람도 만나봤다. 가난이나 부는 행복의 기준이 분명 아니다. 그러나 돈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행복의 방법을 터득한 사람에게는 돈이란 어마어마하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도구다. 돈은 나에게 나 스스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준다. 돈은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나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고 적정한 영향과 휴식을 마련해준다. 돈은 가족 간의 재정 문제로 인한 긴장 상태를 쉽게 해결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돈에 대한 욕망을 멈추라고 조언한다. 그 조언자 중에 실제로 막대한 부를 가졌던 사람은 극히 드물다. 사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말은 돈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바꿔야 맞는 질문이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사회와 이웃에 기여할 수 있는 현명한 삶을 배운 사람이라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해질 수 있다. 여전히 돈은 행복을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돈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해서 그런 것이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김승호 회장님이 지으신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김승호 회장님은 스노우팍스 그룹의 회장님이시고요. 4천억 자산가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6월에 돈의 속성을 발간하셨는데 지금도 베스트셀러에 유지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책은 돈의 속성 77세 기념 S24 단독 스페셜 에디션으로 리커버 판으로 나온 책입니다. 제가 기존에 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는 1장 불을 이루는 길, 2장 사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3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남는다는 것, 4장 조금은 느슨하게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 5장 인생 어느 모퉁이에서 깨달음의 순간, 6장 자연 그 순수한 순리를 따라, 이렇게 6장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1장 불을 이루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서롬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서문, 저는 최근 몇 년간 한 가지 질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사람의 삶의 질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였습니다.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 것일까? 성공의 규칙이 있는가?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물리학법집처럼 언제 어디서든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규칙이 누군가에게는 실패의 요인이 되고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에나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를 찾는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비록 성공의 규칙을 발견했다고는 감히 말하지도 못해도 최소한 지름길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책에 지난 삶을 살며 온몸으로 터득한 세상의 경험과 생각의 변천을 적어보려 합니다. 저의 지난 인생에서 일어난 기회와 사명을 공유하는 이 과정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새 아들에게도 달리 따로 전할 요원이 필요 없게 되길 바랍니다. 이 책 커버에 보면 아들에게 전하는 심정으로 책을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1장 부를 이루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는가? 조르디 쿼드 바흐라는 박사 연구팀은 부는 우리에게 많은 재화를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감소시킨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는 다수가 공강하지만 증명되지 않은 일반적 통서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돈은 우리의 행복에 관한 갈망을 증대시키고 갈망은 중독성이 있으며 중독은 더 큰 중독을 불러일으키기에 언제나 위험하다. 돈이 점점 많아지면 새 차나 새 집이 주는 즐거움이 시간이 현격하게도 짧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생각하는 돈으로 행복을 사는 몇 가지 노하우를 공개하고 싶다. 일단 돈으로 무엇을 사고 싶다면 상품이나 물건보다 경험이나 지식을 사라. 모든 물건은 그것이 집이든 차든 고급 가방이든 소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력을 잊기 마련이다. 경험은 감정을 불어 일으키지만 물건은 적응이 되어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여행이나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사진 몇 장만 가지고도 두고두고 자랑이 될 수 있다. 비록 이기적인 이유라도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내가 굳이 선량한 사람이 아니라도 남을 돕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도 한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면 행복해진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고 싶은 사람에게 밥을 사는 일은 어떤 사치보다 싸고 효율적인 지출이다. 겨우 밥값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는데 돈을 지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부자로서 짜릿한 기쁨을 느낄 때는 부자라도 부자로 살지 않을 때다. 사람들이 느끼는 보편적인 행복이 가장 큰 행복일 때가 많다. 행복은 언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돈은 이것을 보완할 뿐이다. 돈이 행복을 주진 않지만 돈이 행복을 도울 수는 있다. 내가 돈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돈이 나를 주인으로 모시게 만든다면 돈은 얼마든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냥 이 문장에 모든 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지 않지만 돈을 잘만 사용하려면 행복을 이루는데 엄청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돈으로부터 갖는 행복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적응이 빨리 돼서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소한 조그만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인간관계나 경험을 쌓으면서 행복을 얻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돈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림이 너무 예쁘죠. 2.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 수입의 증가는 삶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라 어린아이조차 관심을 갖는다. 이제 자신의 소득을 10년 내 10배로 올리고 싶은 누군가라면 이 글을 신중하게 읽기 바란다. 바라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이 방법을 시도해보라는 것이다. 첫 번째 할 일은 생각을 바꾸는 일로 시작된다. 소득을 10배로 늘리겠다는 결심 자체를 해야 한다. 결심하고 목표로 설정하는 일이 돈을 버는 일이 시작이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어 하면서도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 돈을 벌고 싶다면 얼마까지 성공하고 싶다면 그 성공이 어떤 모습이며 직업의 형태나 수입 환경까지 명확해야 한다. 좋은 남편이나 훌륭한 사회인 따위는 성공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그것을 잃었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목표를 명확히 정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목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 자체를 끊임없이 자각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 종이에 써서 벽에 붙이고 주변인에게 공표하며 목표 내용을 이메일 패스워드로 만들거나 컴퓨터와 스마트폰 초기화면에 띄우는 방법을 써서라도 잊지 않고 상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각은 물리적 힘이다. 성공 여부는 목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생각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끌고 지배하는 사람이다. 원래 성공하는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할 뿐이다. 사회는 학교와 달리 구경술을 잘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얼마나 깊고 진지하고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이 목표를 이룬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두 번째 할 일은 호황과 불경기에 대한 기준을 재설정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돈 벌기 좋은 시대는 언제였을까? 70, 80년대 토지와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 80에서 90년대 하룻밤에도 몇 배씩 주식이 오르던 시절 2000년대 IT붐이 일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호황기로 불리던 그 어느 때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호경기는 언제 오는가라고 돌아보면 누군가는 부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호경기를 만끽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돈을 벌었으며 누군가의 기업은 초고속 성장을 이뤘다. 역설적으로 가장 돈을 벌기 좋은 시절은 언제나 지금이다. 생각은 경기보다 우선한다. 호경기는 돈 벌기 가장 좋은 시기다. 생각을 바꾸면 불경기 역시 돈 벌기 좋은 때다. 오히려 불경기에 돈을 벌면 상대적 자산가치가 높아져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다. 세 번째 할 일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 가치를 깊게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면 운명이 바뀌기 시작한다.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자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또한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고귀한 사람인가를 인지하는 순간 다른 사람 역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자신의 격을 높이기 위해 좋은 목표를 갖게 된다. 더불어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에 선의의 의도를 가진 일들을 조차하게 된다. 내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성공할 것이고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는 성공할 것이다. 당신이 자신감 가득하고 밝고 긍정적이면 주변 사람도 당신에게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이다.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모든 사업관계에도 감정의 결정이다. 기운이 좋고 긍정적이며 밝은 사람에겐 사업도 운도 따라 붙는다. 지도자의 첫 번째 규칙을 모르는가?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한 번 더 반복한다. 모든 것이 너의 책임이다. 그렇다. 자신이 내 인생이 사장이라고 인지하는 순간 자신의 문제로 남을 탓하지 않게 된다. 변명도 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나 사장에 대해 불평할 이유도 없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장인 여러분 자신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무엇이든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자신 스스로 달성하는 것이다. 성공도 기술이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할 이유를 가지고 핑계를 준비하고 있다. 내 탓이 아니라 남이나 사회 탓으로 자신의 초라함을 가리려 하지만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이유란 없다. 유일한 이유라면 그것은 그의 마음일 뿐이다. 마음을 바꾸면 모든 일이 바뀌기 시작한다. 성공하고 싶다면 달고 싶은 그 사람을 찾아가 물어라. 나보다 뭔가 잘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자고 부탁하고 찾아가라.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결심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면 결과는 두 가지 뿐이다.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것이다. 성공하면 그 길로 계속 가면 된다. 만약 실패해도 좀 더 현명한 사람이 되어 다시 도전하면 된다. 단지 행동하지 않을 때만 손해가 있을 뿐이다. 지금 즉시 목표를 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바란다. 오늘 하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90%이다. 즉시 해야 한다. 나의 삶은 나의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 바로 이 점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일 것이다. 위대한 현인들이 남긴 생각에 대한 표현에도 그 점은 나타나 있다. 우리가 생각을 제대로 변화시킬 때만 다른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인생은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생각이 데려다 놓은 자리에 존재한다. 우리는 내일 우리 생각이 데려다 놓을 자리에 존재할 것이다. 작은 생각만큼 성취를 제한하는 것도 없다. 자유로운 생각만큼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도 없다. 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 오르지 못한다. 사람들은 스스로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라. 생각은 공짜다. 성공하고 돈 많은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는 데 주로 시간을 쓴다. 실제로 내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 지금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나 가족의 건강 또는 자신이 원하는 건물, 사업체 권력에 대해 거침없이 이야기하며 그것을 이룰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그 일을 이룰 방법을 찾고 있었다. 분명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골몰하게 생각했다. 반면 불행하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 대부분은 성공한 사람과는 반대의 시간을 쓴다. 그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것과 현재의 문제거리들 그리고 누구 탓을 할지 생각한다. 사회를 욕하고 정치를 암울하고 특정 연예인 흉을 보거나 친구들을 조롱한다. 결국 성공한 사람은 미래를 어떻게 만들까 생각하고 불행한 사람은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한다. 이제 마음속 생각의 위대한 능력을 믿기 바란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그것이 무엇이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신의 업을 만들고 운명을 만든다. 인생의 목표가 없고 자신을 믿지 않으면 꿈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 없다. 자신의 가치가 저 모든 우주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코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는다. 내가 원하고 원하는 모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내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기에 함부로 내버려 둘 수 없다. 미래에 어떤 이와 살 것이며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일을 하며 얼마큼의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하라. 현재 자신의 상황을 알려면 과거 행동을 돌아보면 된다. 미래에 자신의 상황을 알고 싶으면 지금 내 행동을 살펴보면 된다.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라.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끝까지 계속하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이것보다 내게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쭉 그냥 소득을 10배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봤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소득을 10배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김승호 회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죠. 생각이 있은 후에야 그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했을 때 실패와 성공이 있지만 성공했으면 그 방법을 쭉 밀고 나가면 되고 실패를 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다 보면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3. 당신이 갖게 될 전체 부위 측정법. 수각 이론. 수각은 돌로 만든 조형물로 흐르는 물을 담는다. 이게 절 같은 데 가면 물이 쫄쫄쫄 흘러나서 담는 돌 그릇이 있잖아요. 그것을 수각이라고 합니다. 수각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부위에 대한 생각을 가장 적절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다루는데 미숙한 나머지 많은 돈을 벌어도 모이지 않거나 사라져 결국에는 망하는 일을 심심치 않게 본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있으나 얼마큼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탓이다. 분명한 것은 부위 크기는 자신이 빚어놓은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마치 수각의 크기처럼 말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마음속 부위 수각이 작으면 항상 돈이 모자라거나 고만고만한 통장 잔고가 유지될 뿐이다. 물론 부위 수각을 키우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분명 누구나 그 크기를 키울 수 있다. 그래서 부위 수각을 키우는 법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 물건을 사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렇듯 모든 비용을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으로 구분해 지출하게 되면 부위 수각은 몇 배로 커진다. 둘째, 이자의 무서움을 아는 것이다. 사업으로 큰 돈을 벌거나 장사로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은행 이자를 가볍게 생각한다. 은행 이자 0.25% 차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거나 내가 이자로 주는 돈 5%가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재산은 결국 은행이 가져가게 되어 있다.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번다는 건 그만큼 위험도 크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업이 언제나 호경기일 수 없는 노릇이다. 반면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상품은 그 이율이 작아도 손실이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수입을 안전지대로 옮겨놓는 일에 깊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알아도 당신의 수각은 다른 사람보다 10배 이상 커진다. 그렇게 수각을 키웠다면 물이 찰 때까지 오롯이 기다려야 한다. 수각을 채운다는 건 수각에 들어오는 물보다 퍼내는 물을 적게 한다는 뜻이다. 저축을 하고 부채를 완전히 없애고 세금이 밀리지 않게 하며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을 적게 만들어 생활해야 한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결코 수각에 들어오는 물보다 흘러 내보내는 물이 많아서는 안 된다. 현재 자신이 가진 부보다 4분의 1 정도 버는 사람처럼 소비 수준을 지키라 조언하고 싶다. 현재 자신만큼 버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사치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습관으로 유지하기 바란다. 셋째, 수각을 채우고 난 뒤 밖으로 흐르는 물의 관리다. 차고 넘치는 물이라고 아무렇게나 흐리게 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수각을 빠져나온 물은 또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하는 곳으로 흘러야 한다. 결국 돈이 올바르고 가치 있는 일에 쓰여야 한다. 만약 이런 이로운 행위를 멈춘다면 언젠가 내게 들어오던 수각의 물은 멈추고 말 것이다. 위인은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기에 위대해지는 것이다. 부자가 부를 모으는 것은 복권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상속받아서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소박한 태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4. 부는 부의 속성을 이해하는 자에게 안긴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부자가 되면 그 부를 다스릴만한 지식을 배울 기회가 없다. 그런 경우 부는 급격히 사라진다. 어떤 사람은 부를 자랑하기 위해 사치를 한다. 어떤 이들은 중독자가 된다. 비싼 운동, 고구바인, 성적회락, 심지어 마약까지 흥분의 몸을 맡긴다. 이런 태도들은 돈이 좋아하지 않기에 돈은 곧바로 그 사람 곁을 떠나간다. 이런 사람들이 얻은 일시적 행운은 잠깐의 달콤함을 줄 수 있으나 결국 그의 상응하는 쓴맛이 곧바로 따라온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은 다른 능력이다. 부자가 되는 것은 행운, 유산, 노력 등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부자로 산다는 것은 순전히 세상의 순리에 대한 공부다. 덕을 품지 않은 부자는 그 부 안에서조차 빈곤과 불행 그리고 불안을 겪는다. 당신이 부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의 소유자가 아닌 부의 관리자라는 생각이 필요하다. 내가 이룬 뭔가는 모두 어떤 인과관계의 결과물이다. 내 모든 행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부에 영향을 미친 자신의 행동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이룬 것을 유지, 개선, 확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세상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다. 부는 간혹 몰려다니는 버릇이 있어 누군가의 품에 안길 때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품에 계속 있을 수도 곧바로 떠날 수도 있다. 부는 중력처럼 커질수록 모이는 속성도 있고 거만한 꼴을 보지 못하며 품돈을 우습게 대하면 목돈을 데리고 나가고 사치와 폼 재는 데 자신을 사용하면 한날 아침에 집을 나가버린다. 대신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고 작으나 크나 아껴주고 가끔씩 좋은 곳에 보내주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면 절대 떠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를 데려와 함께 산다. 따라서 급하게 부자가 된 사람은 항상 절제하고 겸손해야 하며 부를 앞세워 세상과 싸우는 방패로 만들지 말고 자신이 앞서서 보호해야 한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은 어제를 힘들게 보냈다. 그리고 오늘도 힘들게 보낸다. 내일도 고통스러울 것을 알지만 모래는 아름답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제도 오늘도 힘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이 무서워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늘 끝내고 만다. 인생에서 쉽고 편하게 이루어진 성공이란 없다. 그런 성공은 아직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이 죽어나 상속받은 성공은 끝이 좋지 않은 것이다. 모든 참된 성공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 강해지고 결속되며 가치를 지니게 된다. 누구든 고통을 벗어나 살아갈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 상당히 많은 고통은 위장된 고통이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말했듯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걱정의 22%는 안 해도 그만인 사소한 것이고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나머지 4%는 우리 힘으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불과 4% 때문에 나머지 96%까지 걱정을 더하며 사는 것이다. 위장된 고통을 제거하기만 해도 진짜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한결 가벼워지고 능숙할 수 있다. 세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세상을 바꾸느니 내가 바뀌는 것이 빠르고 싶다. 이 부분은 걱정이 많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걱정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4%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걱정을 떨쳐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현재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걱정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강연장에서 질문을 하던 20대 초반 젊은이가 자신의 꿈은 100억 자산가가 되는 것이라고 밝히자 관중들 사이에서 살며시 웃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젊은이를 불러일으켜 세우고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되물었다. 지금은 네 저는 현재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러자 청중의 웃음소리는 조금 더 커졌다. 이 젊은이가 대단한 허풍쟁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그대로 젊은이를 세워준 채 이렇게 말했다. 자 10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0억을 버는 일입니다. 10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1억을 버는 일입니다. 1억을 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천만 원을 모으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천만 원을 모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 청년은 답했다. 내 자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연단으로 올라오게 한 뒤 스위스째 몬데인 시계를 풀어 채워줬다. 그리고 나중에 100억 자산가가 되면 그때 이 시계를 풀어 당신과 똑같은 젊은이가 나타나면 전해주라고 말한 뒤 내려보냈다. 사실 모든 목표는 조각 냈을 때 쉬워진다. 아무리 커다란 목표도 시작 시점에서 세분하면 도전할 만한 목표로 수정된다. 특히 돈에 관한 목표는 더더욱 쉽다. 천만 원의 천배가 100억이다. 예를 들면 천만 원을 모을 때마다 드리는 힘의 크기가 100이라고 가정해보자. 1억이 되기 전까지 매번 천만 원을 모을 때마다 똑같이 100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1억이 모이고 나면 천만 원을 모으는데 드리는 힘은 50으로 줄어든다. 결국 500만 원을 모으는 힘 정도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모인 돈이 10억이 되면 이제 1억을 모으는 노력이 천만 원을 모을 때 100만 원을 모으듯 쉬워지고 나중에 10만 원을 모으듯 쉬워지게 마련이다. 돈이란 숫자상 임의로는 처음의 천만 원이나 목표 마지막의 천만 원이나 같은 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돈의 특성 자체가 중력과 같아서 무게가 많아질수록 주변을 빨아들이는 특징을 지닌다. 1억의 돈이 천만 원을 만들어내는 힘보다 10억의 돈이 천만 원을 만들어내는 힘이 10배 이상 세다. 그러니 이 젊은이가 처음 천만 원을 잘 모은다면 그 돈을 절대 잃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그렇게 1억만 잘 만들 수 있다면 100억을 만드는 일은 결코 허망한 목표가 아니다. 이 내용이 되게 감동적이었는데요. 젊은이에게 허황되지 않은 목표라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그 비싼 시계를 풀어서 주면서 다음에 그런 사람이 나오면 전해주라는 한 말이 참 감동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천만 원을 모으는 게 그리고 1억을 모으는 게 되게 중요하고 힘들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1억이 모이면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천만 원 그 다음에 1억이 2억 되는 게 엄청나게 쉽다는 거죠. 돈을 모으는 것과 시간이 결합해서 복리의 효과를 이루면 그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것과 유사한 경험을 갖긴 가졌거든요. 그래서 100억이나 10억이 절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고 그 목표를 쪼개서 일단 천만 원을 모으고 다시 또 천만 원 천만 원 모아서 1억을 모으고 그걸 또다시 2억으로 불리고 이런 식으로 돈이 이렇게 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끼고 안 쓰고 돈을 모은 다음에 그거를 제대로 투자를 하면 돈이 복리로 기하급수적으로 불기 때문에 꼭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수배, 수십배, 수백배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도전 과제로 삼을 용기를 갖는 것일까? 그들에게는 목표를 세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목표란 정확해야 한다. 물론 정확한 목표라고 모두 달성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확한 목표를 갖고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그렇게 정확한 목표가 없었더라면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확하지 않은 목표는 달성된 적이 없다. 목표가 어디에 있고 그 목표에 가기 위해 매일매일 무엇을 했는지 자문해야 한다. 목표를 세분해도 도전하지 않으면 목표는 그저 꿈이다. 꿈을 실제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하나 조각내어 부셔버려야 한다. 결국 목표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은 그 크기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인가다. 그 목표를 세분해서 이뤄가는 동안 실측 내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굳건히 걸어갈 것인가의 문제다. 주저하지 않고 차근차근 전력을 다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른 길을 찾는다는 것은 핑계거리를 찾아 포기할 생각을 하는 망설임뿐이다. 목표를 어떻게 이룰까에 대한 고민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 이제 꿈을 종이에 적어라. 꿈은 종이에 적으면 목표가 되고 그것을 자르면 계획이 되고 계획을 실현하면 현실이 된다. 목표를 작게 조각내어 매번 성공하라. 그것이 버릇이 되면 어느새 큰 성공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게 정답이죠. 이게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죠. 7.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나는 줄기차게 그 사람의 크기는 그 사람의 생각을 켜기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이 크기를 실제로 현실에서 만들어낸 도구는 끈기와 기기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생각을 현실화할 수 없다. 평범한 사람도 끈기가 있으면 비범해지고 비범한 사람도 끈기가 없으면 평범한 사람이 된다. 끈기는 모든 것을 이겨낸다. 세상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보상한다. 기회는 항상 다시 돌아오는데 끈기가 없으면 돌아오는 것을 보기 전에 그만두게 된다. 이 회수의 존버 정신은 존중받을 만하다.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도 성공과 가장 큰 상관관계에 있는 개인적 성품이라면 나는 당연히 끈기를 첫 번째로 본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어떤 일에 실패했을 때 당신은 몇 번까지 다시 도전해봤는가? 대부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포기한다. 그리고 그 포기를 예의, 배려, 적절치 않은 시기, 재도전 등으로 표현하지만 핑계를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꾸준히 묵묵히 계속하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힘은 없다. 나는 꿈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다. 그래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오래 했는가? 누군가가 꿈을 가져다주길 바랐거라. 우연한 유행이 생기기 바랬다면 틀린 생각이다. 성공한 사람에 대한 평가 중에 운, 기회, 용기, 단호한 결정, 재능으로 불리는 모든 요소 뒤엔 끈기가 버티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 한방, 모퉁이 끝, 기절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본 적이 있는가? 절대 느린 것을 염려하지 마라. 멈추는 것을 염려하라. 좋은 사람은 계속 성장한다.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면 절대로 버리지 마라. 그러나 멈추면 살펴라. 멈추면 썩는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멈춤 사람은 상한다. 그러니 고개를 번쩍 들고 세상을 똑바로 보고 굳건히 달려나가라. 인생이란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만으로도 부족하다. 실패한 것을 후회하기엔 시간이 없다. 이루고 싶다면 싸워 이기면 된다. 이기지 못하겠으면 노력하면 된다. 기계가 있는 사람은 포기하기 싫어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이긴다. 이긴 자는 이룬다. 끈기와 기계만 가지면 누구든지 성공한다. 꿈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분노하지 말라. 꿈은 다리가 없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꿈은 절대로 도망치지 않는다. 꿈은 다리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아가라. 한 걸음 한 걸음 끊임없이. 이게 너무 좋은 내용이죠. 8. 위험을 감수하는 자들.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위험에서 멀리 떨어지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 주변은 반대로 위험을 가까이 하려는 자들로 언제나 우글거린다.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 하면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로 인해 인생은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뿐이다. 스티븐 코비는 인간의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이 없는 삶이라고 말했다. 모든 위대한 결과는 대부분 위험을 무릅쓴 결과다. 위험을 거치지 않는 대가는 작고 보잘것 없으며 쉽게 사라진다.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먹을 자격이 있다. 원래 인생은 전체가 위험으로 둘러싸여 있다. 이런 인생에서 위험을 거부하고 위험을 피해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며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위험이란 칼과 같아서 나를 잡으면 다치지만 손잡이를 잡으면 멋진 도구가 된다. 하지만 위험하다고 피하기만 하면 상처가 날 수밖에 없다. 인생에 두려운 것도 없고 배신도 없었고 모욕을 당하거나 굴욕적인 날들도 없었다면 그는 한 번도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거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위험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위험 속에는 기회라는 보물과 변화라는 보물 그리고 보상이라는 보물이 있다. 위험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더 큰 위험에 우리를 내몰게 될 뿐이다.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더 많은 분야에서 관목할 만한 성장을 이르며 그 열매를 즐기는 삶을 유지하고 있다. 한 영역에서 자리를 차지한 그 어느 누구도 위험을 배제하는 삶으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은 없다. 완벽한 안전지대는 없다. 이를 알면 스스로 안전지대를 만들기 위해 위험과 당당히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일장부를 이루는 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는 법 그리고 재테크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일장부를 이루는 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읽어드린 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드린 거기 때문에 책을 전체를 읽을 때 느끼는 그 감동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서점에 가시거나 빌려보시거나 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김승호 회장님이 실제로 돈을 4천억이나 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전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돈의 속성 생각의 비밀이란 두 권의 책을 리뷰했는데 영상에 남아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뒤에 있는 장들도 제가 시간이 날 때 좀 짤막하게 영상을 만들 예정이고요.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의 책은 한번 전체적으로 다 봐서 쓸만한 내용이 있으면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렇게 리뷰를 했고요. 이번 시간 리뷰가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공유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